이 서유리씨 성으로다가 이제 데뷔를 하신 분이죠 이분이 사기꾼들은 대머리 되라 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나봐요 SNS 상태로다가 SNS에서 얘기를 한 건지 정확하게 어디서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탈모이신 분들이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네가 뭔데 대머리가 되라고 해 이러면서 들고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기꾼들 대머리 되라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 그런 말이 있듯이 농담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이건 대머리 탈모이신 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건 좀 어이가 없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사과를 했대요 또 서유리씨가 대머리이신 분들 탈모이신 분들을 비하하려고 한 말은 아니었다 좀 경솔했던 것 같다 이러면서 뭐 어떤 말도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게으르니까 뚱뚱한 거지 얘기도 이제 뚱뚱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테고 다이어트 하려고 살 빼려고 밥 안 먹는 거지 하면 마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테고 장동민이랑 비슷한 사건이네 장동민 씨랑은 좀 틀린 게 예 예 예 예 예 예